여기 가. 맛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요. 맛있어? 괜찮아? 응. 진짜? 응. 제가 예전에 방송하러 이탈리아 갔었는데. 진짜? 네, 까르보나라를 먹었는데 그때는 좀 많이 짜고 치즈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도 안 짜고 되게 맛있었어요. 아, 땡큐. 우리 진짜 맞았어. 우리 진짜 맞아. 눈을 좀 살살 치면서 아주 좋네, 고기. 잘 맞는다고. 우리 옆에 빠졌네. 우리 진짜 맞아. 진짜. 이거 하나로? 응. 그렇지. 지켜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먹으면, You're going to be like, Oh my gosh. 사랑해. 벌써? 사랑해. 아니야? 아, 그냥. 아, 재밌다. 기대해봐. 기대해봐. 엄청, you'll be like. Oh my gosh, 아스틴. 다른 여자한테 요리하지 마, 그걸. 두고 봐야죠. 네, 멋있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요리 잘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에 인기가 많은데요, 여성분들한테. 저도 매력을 느끼고. 그래, 엄마랑 가보자. 일단은 첫째 날에 완전 이미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나는 2개의 덕분에 seemed... obic Kent